두 대회로 떨어지고 지금 이 시합은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번 시합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되게 한올 한올 열심히 치고 그 하루를 열심히 볼을 치고 나니까 끝나고 보니까 챔피언조더라고요. 이틀 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자체에 그냥 감사하고 오늘도 더 잃지만 말고 열심히 지키자는 생각으로 플레이했어요. 전반에는 정말 파셉 하기가 힘들었고요. 그래서 파가 목표였고 잘 풀어나가다가 후반에는 조금 욕심나는 버디파팅이 있었어요. 그런데 아깝게 안 들어가더라고요. 잘 쳤는데 뭐 그런 건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죠. 잘 쳤는데 안 들어가니까. 내일도 지키겠지만 그래도 좀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 샷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드라이버가 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오늘보다는 공격적으로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플레이하려고요. 몇 대회 안 남으니까 오히려 차분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도 남은 대회를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오늘 전체적으로 중간에 익을 잡으면서 이제 터닝포인트가 됐는데 그랬는데 이제 좀 아쉽게도 후반의 탓을 더 줄이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티샷이 너무 잘 가서 페어에 있어서 이제 4번 아이언으로 투혼을 시킬 수 있는 거리라서 투혼을 트라이를 했는데 어떻게 퍼터도 잘 떨어져서 이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들어갈 것 같아서 세리머니를 할 것 같이 나왔는데 투패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말았어요. 오늘도 오늘이랑 공략은 똑같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티샷이 잘 됐을 경우에는 투혼 트라이를 하고 만약에 티샷이 러프에 갔을 경우에는 그냥 레이업해서 쓰리혼 작전으로 갈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도 더 내려가도 이제 이룰 거 없으니까 최대한 제일 즐겁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내일 하루 마무리 잘 하고 싶어요.